인터넷이 느리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계속 영상이 멈춰서 뭔가 불판 하셨던 분들 왜 인터넷이 느린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좀 더 빠르게 쓰는 방법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의 속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인터넷 속도가 문제가 됐을 때 속도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벤치비가 편하기 때문에 벤치비로 측정해 볼게요 가능하면 인터넷 속도 측정할 때는 데스크탑처럼 유선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측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터넷 속도와 그리고 지역을 선택한 뒤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측정 시작을 누르면 측정이 되는데요 저는 1기가 bps 회선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운로드가 871, 업로드가 757 메가 bps가 나옵니다 메가 bps 단위라서 초당 몇 메가바이트를 받는지 잘 모르겠죠 메가 bps를 초당 몇 메가바이트를 다운로드 받는지 확인하려면 나누기 8을 하면 됩니다 871을 8로 나눠보니까 초당 108 메가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업로드는 초당 94 메가바이트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메일에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더넷에서 711 메가 bps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대용량 파일을 빨리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때는 속도가 중요해요 지연 시간과 지터는 작을수록 좋은데요 ms 단위죠 이게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아도 숫자가 커지면 작은 패키스로 나눠져서 파일이 받아지고 보내지고 하는데요 그 평균 시간이 늘어나면 실제 전송 속도는 많이 늘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자신의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자신이 선택한 회선에 너무 못 미치게 속도가 나온다거나 오전에 측정한 것과 오후에 측정한 게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면은 인터넷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인터넷 속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뭔가 간헐적으로 끊기는 느낌 받는다면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집에 인터넷이 들어오면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유모성 공유기에 물린 다음에 여러 개의 컴퓨터하고 물리게 될 겁니다 먼저 확인해 볼 거는 컴퓨터하고 유모성 공유기 이 사이에 이 속도를 먼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윈도우키 누르고 R을 누른 뒤에 CMD를 입력합니다 확인 누르면 명령 프로봇 창이 뜨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명령어 IPConfig라고 입력하고요 엔터를 누릅니다 뭔가 이렇게 쭉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더넷 어댑터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가 사용하는 랭카드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 게이트웨이가 나오는데요 192.168.1.1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블록으로 선택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핑을 입력하고요 좀 전에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웹서핑을 계속 해봅니다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계속 웹페이지를 띄워보면서 왼쪽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응답이 표시가 되면 정상이구요 중간에 계속 응답 없음이 간혹 뜨거나 연속적으로 주룩 뜬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공유기 뒤에 있는 랜선을 뺐다가 다시 꽂아보거나 컴퓨터 뒤에 있는 랜선을 뺐다 꽂아보거나 또는 컴퓨터를 초기화해서 깨끗한 상태를 만든다거나 이런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공유기와 컴퓨터를 핑테스트 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는 공유기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핑테스트를 할 건데요 핑을 입력하고요 이번에는 구글.com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구글로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신호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지연 시간도 그렇게 높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구요 만약에 중간에 응답이 없거나 신호를 있는 부분이 중간중간 생긴다면 이거는 인터넷 회선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를 불러서 점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1GBP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100Mbps에서 제한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네트워크 설정을 보면은 제 랜카드는 2.5Gbps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 속도가 100Mbps로 낮게 표시가 됩니다 이때는 네트워크 설정을 통해서 속도를 강제로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윈도우 키 누르고 I를 눌러서 설정 창을 띄웁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이더넷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구요 아래에 보면 고급 네트워크 설정 있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이더넷이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펼치고 아래에 보면 추가 어댑터 옵션이 있는데요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이더넷 속성 창이 뜨면 구성 버튼을 누르구요 고급 탭이 있는데 고급 탭을 선택한 뒤에 아래에 내려보면 속도 및 이중이 있습니다 자동 협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택해보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옵니다 아마 1000Mbps도 표시되고 2.5Gbps도 표시되는 분도 있을텐데요 제 경우에는 최대 2.5Gbps 선택이 가능해서 지금 2.5Gbps 전이중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강제로 2.5Gbps로 고정을 시키구요 2.5Gbps로 선택했지만 연결속도는 다시 1000Mbps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인터페이스에 물리는 네트워크의 속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유무선 공유기에 이더넷의 속도가 1000Mbps, 1Gbps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올라간게 보이구요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바꾸거나 또는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하고 난 뒤부터 느리다면 네트워크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윈도우키 누르고 I를 누르면 설정창이 뜹니다 오른쪽 위에 이더넷을 선택하구요 아래에 고급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합니다 중간에 보면 네트워크 초기화가 있는데요 지금 다시 설정을 선택하면 네트워크가 초기화가 됩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도 무선 어댑터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을텐데요 와이파이 연결시킬 때 보통은 듀얼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2.4GHz 또는 5GHz 선택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2.4GHz에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빠른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2.4GHz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속도가 이 모양입니다 제가 1Gbps 회선 사용하고 빠른 회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이것 밖에 안나와요 물론 2.4GHz가 무선 신호가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커버리지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근데 5GHz로 연결시키더라도 생각보다는 커버리지가 넓어서 대부분 다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5GHz로 연결시켜 봤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5GHz로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속도가 올라간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정도 속도를 쓸 수 있는 건데 2.4GHz로 낮추면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요즘은 6GHz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Wi-Fi 6E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노트북들은 Wi-Fi 6E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근데 구형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Wi-Fi 6는 물론 그 이하까지도 지원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자신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무선 모듈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Wi-Fi 6E를 지원하는 무선 모듈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Wi-Fi 6E처럼 빠른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좀 더 빠른 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쓰거나 다른 브라우저를 별도로 설치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윈도우 10 이상 경우에는 엣지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엣지도 사실 크롬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인터넷 웹서핑이 느리거나 유튜브 영상 볼 때 느린 경우에 대부분 다 별도로 확장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설치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확장 도구를 확인하려면 도보기 메뉴에서 확장 메뉴를 누르면 되는데요 확장 관리를 눌러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빠르게 만들겠다고 설치한 플러그인이나 또는 광고를 제거하는 플러그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능하면 꼭 필요한 플러그인만 설치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 플러그인 때문에 느려진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끄면 플러그인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끄고 한번 웹서핑을 해 보고요 만약에 속도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고 끊기는 게 해결된다면 이 플러그인 때문에 문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웹서핑 하면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 같기도 하고 인터넷을 할 때 뭔가 느리기도 하지만 뭔가 보안이 뚫렸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웹브라우저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에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메뉴에 보면 원래대로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원래대로를 누르고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복원 선택을 하면 초기화 버튼이 뜨는데요 초기화를 누르면은 웹브라우저 설정을 전부 다 처음 상태로 만듭니다 참고로 처음 상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즐겨찾기 같은 거는 날라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프로필을 동기화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사용하는 즐겨찾기나 기본 설정 등은 기본적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하면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설정에 보면 시스템에 시작 부스트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자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설정들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팁들 중에 보면 임시 폴더를 삭제하는 그런 설정들이 있는데요 임시 폴더를 삭제한다거나 또는 공간을 일미로 축소한다거나 공간을 다른데로 옮긴다거나 해서 속도를 높이는 팁들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보조개혁 장치가 느릴 때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운영체제를 SSD에 설치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다 SSD 성능이 평균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들을 뭐 옛날 설정들 찾아서 이거를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숫자를 바꾼다거나 임의로 임시 폴더를 주기적으로 삭제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빠른 SSD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 폴더에 있는 데이터는 남아 있는게 오히려 웹서핑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팁들 중에 예약 대여폭 제한을 임의로 풀어서 속도를 개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약 대여폭 제한이 구성되지 않음이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면 80%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최대로 올라가도 80% 까지만 쓸 수 있고 나머지 20%는 제한이 걸린다는 건데요 이걸 사용을 해서 임의로 숫자를 0으로 바꾸면 제한 없이 100% 쓸 수 있게 하는 팁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알려진 이 팁도 별로 의미가 없는게 왼쪽이 네트워크 제한을 한 거고 오른쪽이 제한을 푼 겁니다 근데 보면 별로 크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죠 물론 이 팁을 적용하고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닐 수 있는게 이거는 최대 네트워크 대여폭을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의 파일을 한꺼번에 여러 서버에서 다운로드 하지 않은 이상은 네트워크 최대 대여폭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웹서핑을 하거나 뭐 파일을 작은 걸 주고 받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크게 체감되는 효과가 없어요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뭔가 끊기고 빠르게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간단한 설정 한 가지를 꺼서 유튜브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웹브라우저의 실험 기능에서 한 가지를 끌 건데요 웹브라우저 주소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엣지 브라우저 기준은 이거구요 크롬 브라우저는 설명이 좀 다른데 영상 설명에 자세하게 적어둘게요 입력하고 들어와서 검색 플래그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디세이블로 설정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이 옵션을 끌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유튜브를 한번 보면은 속도가 좀 더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버퍼 시간도 확실히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다른 부분으로 스킵을 해서 빨리 검색을 할 때도 시간이 좀 더 단축되게 됩니다 이걸 해보면 구글에서 구글 포토 같은 서비스 사용할 때도 그 전보다 확실히 버퍼 시간이 좀 더 줄어드는데요 인터넷 속도 자체가 느리다면 더 빠른 인터넷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펭귄통신을 검색하면 펭귄통신 카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인터넷을 바꿨는데요 이 카페에서 SK 브로드밴드와 Uplus 그리고 KT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BTVPOP과 헬로비전 여러 가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은 자신이 원하는 거 신청해서 가입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SKT를 쓰고 있어서 같이 인터넷과 결혼 할인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어서 SK 브로드밴드를 신청을 했는데요 각 인터넷마다 대표번호가 있는데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가입을 하면 아무런 사은품이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봤자 몇 달 요금 할인 뭐 이정도 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입하면 자신이 신청한 거에 따라서 최대 47만원까지 이렇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줍니다 그런데 사은품 금액이 이것보다 더 큰 곳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은 문제가 될 수 있구요 그리고 많이 준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금액을 안 주는 것도 허다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는 곳에서 신청하는 게 좋구요 인터넷에 신청할 때 저는 TV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요 근데 TV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질문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카페 내에 질문을 하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질문하는 방법도 있구요 다른 방법으로 아래 간편상담 신청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전화번호랑 이름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에 좀 능숙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될 텐데 근데 좀 뭔가 궁금한 게 많고 전화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받고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상담사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구요 이번에 인터넷을 설치를 했는데요 근데 공유기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걸 전화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원래 사용하는 공유기가 성능이 더 좋기도 하고 해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 대신 제가 원래 쓰는 걸로 설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공유기를 설치할 때 위치도 중요합니다 공유기에는 거실 한 가운데 설치하는 게 좋긴 한데요 자신이 활동하는 반경 범위 한 중앙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기의 설치 위치는 탁 트인 곳에 있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게 천장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통 TV 앞쪽이나 뭐 근처에 둘 겁니다 근데 TV 뒤쪽에 두면 전파가 방해가 됩니다 TV가 철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TV 뒤쪽 부분에 설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게 좋습니다 공유기를 거실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단자함 안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단자함에서 분기되는 부분을 허브 눌러서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건 제가 이미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글 영상 설명을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기를 두 개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집이 엄청 넓거나 또는 복층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한 공유기 외에 원래 사용하던 공유기를 같이 두 개를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인데요 SSID 이름을 통일시켜 주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2.4GHz는 이렇게 해놓고 또 5GHz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놨는데요 별도로 공유기 있는 것도 SSID 이름을 동일하게 똑같게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할 때 가까이 있는 공유기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돼요 이게 이름이 다르면 항상 다른 이름으로 붙고 연결되고 하는 과정 중에 연결이 원하지 않을 때는 인터넷이 끊기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요 이름을 공유기 두 개를 동일하게 설정해 두면 가까운 곳에 무조건 붙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와 있는 좀 잘못된 팁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즘 운영체제하고 좀 안 맞는 팁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억지로 적용시켜서 컴퓨터가 더 느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영상에 소개한 지금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대부분은 컴퓨터가 엄청 느리지 않은 이상은 인터넷 속도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